2023년 9월 20일 주간 DH 시작 해보겠습니다 대학원 가고 심리 이제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바로 결과 발표는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자기 성찰도 했고 탐색도 했고 컨택도 했고 이제 서류 심사도 받고 면접도 받고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네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합격자 공지라는 게 뜨겠죠 그리고 뭐 떨어진 분은 안타까운 거고 합격하면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합격자 공지가 뜨고 실제 입학하는 사이에 텀이 있죠 분명히 보통 못해도 두 달 세 달 정도의 시간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네 그 두세 달 동안 해외를 가시는 분도 있고 알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일단 노는 분들이 꽤 있죠 일단 놀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결과 나와도 입학하기 전에까지는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석사든 박사든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 2, 3개월의 시간이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룹 스터디 혹은 혼자 하는 스터디 같은 거를 참가하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개마다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일단 노는 거 진짜 2, 3개월 동안 죽어라 놀고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 석사 혹은 박사를 하면서 죽어라 공부를 하는 케이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혹은 불안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룹 스터디 경우도 있고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K-무크라든지 아니면 뭐 유료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여러 가지 동영상 플랫폼도 있고 그런 데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뭐 아니면은 직접 어차피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한 학교 쪽에 커넥을 해보면 그 전공 혹은 그 랩실에 커넥을 해보면 미리 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거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입학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가가지고 노예 짓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꼭 노예라고 생각하나고 내 스스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도움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입문학이라는 거를 좀 포커싱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전공 분과마다 준비해야 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요 사실 그렇을 때 디지털 입문학은 뭘 준비해야 될까 내가 이미 붙었어도 혹은 디지털 입문학에 관심이 있을 때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디지털 입문학의 영역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저는 기능적으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긴 한데 보통 입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약하니까 기술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관심 있는 게 설계 구축 영역이다 라고 하면 이쪽을 좀 배워야 되겠죠 뭐 온토로지, RDF, XML, RDB 같은 것들의 수업을 듣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거고요 분석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NLP 수업이라든지 사회 네트워크 분석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들으셔야 되고 시각화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론트엔드라고 하는데 프론트엔드에 일단 시중에 있는 프론트엔드 수업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선행 연구에 있는 기본적인 타임라인이라든지 혹은 기본적인 시각화 방법론 같은 거를 오히려 공부하는 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역이라고 하죠 프론트엔드가 아니고 그런 쪽을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다? 여러분 말씀을 해주셔야죠 바로 이곳이죠 바로 이곳 지금 주간 DH가 올라오는 유튜브에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올리고 있죠 실제로 이미 저희 공개 자원 중에 하나가 멀티미디어 시각화 관련된 거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이제 분석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를 와보면은 이미 와보고 계신 분이고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시각적인 문화 이미 있죠 논문 리뷰 같은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DH 볼만한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저 좀 DH 관련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기다 쫙 모아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게 있고 특히 여기 아래쪽으로 가보면 한국 DH 교육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월간 디지털 인문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김명준 선생님이 올리셨던 거 그리고 인문학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김용수 선생님이 올리고 계시는 분석이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NLP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거든요 또 해외 콘텐츠 관련해서도 이제 파이썬 폴, DH, 데이터 휴머니티 아니면 중국 쪽 거 이런 식으로 제가 보는 대로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콘텐츠를 보시고 미리 연습하는 게 조금 더 나중에 본인이 석사라든 박사라든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김용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 콘텐츠 여기도 몇 개 올려놓긴 했는데요 여기 데이터 인문학자의 리터러시가 보면 지금도 열심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고 계신 거는 보안트 툴을 활용한 방법이네요 보안트 툴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분석도 하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이미 올려져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링크 어차피 공유가 될 텐데 여기 강의 자료 같은 거를 공유 가능한 거는 다 공유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이나 설계, 구축, 분석, 시각화 관련 내용들을 최대한 저는 오픈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된 거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보통 코드 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에서 쓰는 거 혹은 논문에서 썼던 것들을 최대한 정리 가능한 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실지는 몰라도 이 코드를 중심으로 분석 쪽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면 편한 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아찍은 아니지만 우리 KADH 블로그에다가 따로 이제 교육 콘텐츠 섹션을 좀 만들어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사랑해요 왜 이래? 왜 이래? 리액션 좀 왜 이래? 여러분들은 결과 발표 나오고 뭐 하셨어요? 저부터 하면 석사 때 처음 카이스트는 3월 입학자들은 굉장히 빨리 뽑아요 그래서 다음에 3월에 입학할 사람을 9월 달에 지금 아마 다음 쯤에 발표할 텐데 이때가 지금 발표 기간이라서 여름에 미리 뽑고 저는 뭐 했냐면 지금 카이스트에서 박사하고 있는 최동혁 박사랑 같이 코딩 스터디 했습니다 이 걸 코딩 스터디 했다고 합니다 최동혁과 네 최동혁 보고 있나? 네 하여튼 최동혁 박사 학생이랑 최동혁 박사랑 같이 지금 대학 코딩 스터디 했고 최동혁 박사는 제가 입학하고 다다음 학기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초등혁 박사 그때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아닌가요? 네 저도 대학교 마지막 학기였고 그래서 그러고 있었고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연구실 가는 거 좋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부 연구생은 아예 그냥 졸업 전부터 연구실 문화 체험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학부 연구생이 아니더라도 합격하고 몇몇 대학에서는 그런 기숙사를 예비 합격자들한테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카이스트는 줍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아마 이공계 대학원들은 아마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미리 좀 훈련도 하고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그나마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 프로젝트에 학부생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사 올라갈 때는 어떠셨나요? 박사 때는 뭐 그때는 또 직장 다니면서도 박사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그때는 뭐 딱히 그런 적은 없었는데 간혹 이제 인기 있는 연구실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대학, 이공계 몇 개의 대학 인기 있는 연구실은 포당 말고 포마라고 포스트 마스터라고 그러니까 박사 자리가 없어서 한 학기 정도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배당된 박사 인원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뭐 하냐면 석사 졸업해놓고 한 학기 정도 다음 학기 입학을 기다리면서 그 연구실에서 약간 석사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좀 보긴 했습니다 이공계 대학 이건 특성인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모자라서 그래서 그냥 바로 붙여서 입학을 못하고 그 다음 학기 그 정도는 좀 본 것 같아요 유인태 선생님은 또 없나요? 취업 준비해야죠 뭔 말이야 합격했는데 하지 말란 소리야 또 대강 전까지 최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대학원에 갈 것인가 말 것 아 회사도 붙여놓고 두 개다 그렇습니다 투트랙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유인태 선생님께서 그러셨나요? 그러려고 했죠 유인태 선생님 궁금하다 뭐 삼성이나 이런데 공채시험 본 적 있어요? 제가 궁금한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렇군요 상업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비슷한 걸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취업 준비 열심히 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학원 개강하고 첫 강의 강의실에 발걸음을 들여놓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대학원은 열려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대학원 바깥에서 이 길을 도모하십시오 회사 인턴 같은 건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인턴 오기 전에 회사 인턴 같은 거 해보는 것도 김병준 선생님도 회사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네 다녔죠 역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뭐였죠? 뭐 확실히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에 바로 오는 케이스와 중간에 어떤 사회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고 왔을 때는 사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든지 시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어떤 차이인가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는 뭔가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야 할 건가? 뭘 성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마인드?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학부 졸업하고 물론 대학원에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 그런 경우는 뭔가 좀 방황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성취해야 될 무언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어렴풋한? 두릉수란?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 뭔가를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결과 이런 거를 자기가 뭐 회사에 있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뭔가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와서도 그런 걸 투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아 이걸 해야겠구나 저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딱딱딱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는 케바케이긴 합니다 개바케이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좀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원 가구심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거의 뭐 끝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룰 거라고 했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대학원 가구심리 마지막 디지털 입문학 탐색 특집 현재 이제 디지털 입문학으로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고 석학사 커리큘럼이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쭉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는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어디신지 아시죠? 입문정보학입니다 제가 원서 접수는 9월 25일 5일 뒤부터죠 5일부터 10월 6일까지 봤고요 저희 한문시험도 있는데 한문시험 아니고 그냥 영어성적으로도 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 심사 있고 면접 있고 최종 합격자 발표 있고 여기 가보시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모집 요강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읽어주십시오 서류 누락으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거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연구계획서하고 자기소개서 여기 그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 맞춰서 보이시죠? 이렇게 분명히 적어놨고 기재 예시까지 적어놨는데 이걸 안 적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다만 이 틀에 되게 불편한 점이 표호로 돼 있기 때문에 각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여러가지 꼼수를 쓰셔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해요